여기가 루앙프라밍에서 유명한 바로 야시장거리입니다. 저 안으로 들어가면 좀 있는데 야시장거리가 상당히 잘 꾸며져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른쪽에 보이는 곳에서 식당이 좀 떨어져있고 일단 국가민 가게가 있구요. 카페거리가 있고 이쪽으로 들고 오시면 저쪽의 끝에 보이는 곳이 바로 메콩가입니다. 그래서 길가에 음식도 먹고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잘 꾸며져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여기 버스케스석에서 에트유럽 에이전시에서 지금 톡톡을 기다리고 있는데 톡톡이 생각보다는 사람을 모아서 같이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좀 비싸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소 없이 터미라에 가는데 비용이 혼자라게 되는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서로 위해서 가는 것을 그렇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. 일단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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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